안녕하세요 우와 오우씨 우와 우와 아니 그니까 여기서도 판단이 미쳤던게 뭐냐면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오버워치2 굿시즌이 시작되면서 챔피언이라는 새로운 티어가 나왔죠 근데 이 챔피언이라는 티어 상상 이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시즌이 시작되자마자 챔피언을 달성하면서 힐러로 랭킹 1등을 찍은 핀님의 플레이를 한번 관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텐데요 제여타 승률 64% 키리코 승률 60% 오이라 승률 57% 바티스트 승률 64% 아나 승률 65%인데 거의 했다하면 이겼다는거죠? OWCS에서 현재 키리코가 대세의 힐러이다 보니까 키리코 위주의 경쟁전 플레이를 받아왔는데 뿐만 아니라 바티스트랑 아나를 플레이해왔던 영상까지도 준비해왔으니까요 같이 한번 봅시다 와 근데 멤버가 미쳤다 상대도 알파이님 개구리님 MCD님 힐 주고 와 방금 첫번째 안타에서 되게 중요한 장면이 나왔는데 우리팀 체력이 물론 치명상일 때 당연히 힐을 줘야되지만 지금 자리아가 여기 이렇게 풀피가 아닌 상황에서도 자리아 힐을 주는게 아니라 비를 계속해서 섞어주잖아요 이게 상당히 되게 중요한 플레이인거 같아요 계속해서 힐 주다가도 자크라 함두방씩 섞어주는거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무지성으로 부정만 주면은 이기기 진짜 힘들어요 궁이 왜 이렇게 빨리 차 궁 차자마자 템프 올리고 오우씨 어 상대 키리코 궁극기 타이밍 근데 자탄으로 포옹해주면서 와 이것도 좀 중요한거 같아요 처음에 힐 줄 때는 자리아에게 이쪽을 볼지 이쪽을 볼지 선택지를 줬잖아요 그래서 자리아가 계속 포커싱 나오고 있고 그러다가 정말 자리아가 죽을거 같을때는 순보로 다가가가지고 조금 더 빨리 가서 힐 주게 부적 날아가는 시간을 줄이는 방법에 순보도 쓰는 경우 되게 중요한거 같더라구요 극찬 3개 조합을 보면 이런식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트레이서 에코의 둠피 키리코 왜 모이라 안쓰냐는 이야기들도 많은데 뭐 핀 선수도 모이라를 많이 쓰긴 했는데 대회에서 혹은 이 극찬 3개에서 이 키리코 조합이 좋은게 뭐냐면 물론 모이라가 이 구슬이 있는 한 턴 때 진짜 세요 정커킨도 지혜효침 있는 그 한 턴 때 미친듯이 강해요 근데 피지컬이 극찬 3개로 간 팀합이 야무지게 갖춰진 티어로 갔을때에는 상대 턴을 쉽게 흘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지혜효침 턴 때 쓱 빠지고 구슬 턴 때 쓱 빠졌다가 상대 약한 턴 때 다시 치는게 가능한데 키리코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힘을 줄 수 있는 강한 턴은 없지만 상대방의 턴에 쉽게 흘리고서 바로 갖고 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서 자주 쓰인다고 하더라구요 템포 조절에 용이하다 아 잘 요약해주셨네 그니까 지금 핀님의 키리코 플레이를 볼 때 좀 주의한 부분은 그건 거 같아 이렇게 계속 딜을 넣어주는데 무리하지는 않아요 내가 그냥 최대한 살면서 힐 많이 해주고 꾸준히 딜 유적시켜주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뭐 비트타임이라던가 우리가 템포를 잡아야되는 턴에만 조금 앞으로 나아가서 더 적극적으로 플레이해주는 모습이구요 저 하늘에 있는 걸 왜 이렇게 잘 맞추냐 그리고 여기서도 진짜 상당히 중요한 장면이 나와요 지금 둠피스트가 여기 있잖아요 우리들이었으면은 이 둠피스트한테 의미없이 푸나이 날리기 바쁜데 똑같은 천딜 2천딜을 넣더라도 그 갖고 있는 농도가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 팀 조합이 트레이서 에이코 레킹볼로 둠피스트를 잡는게 아니라 뒷라인을 털어먹고 있잖아요 이때 뒷라인에 같이 푸나이를 던지면서 포커싱 해주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키를 내면 베스트겠지 막 뒷라인 가가지고 근데 그런 플레이를 하는 거는 내가 이 티어 키리코가 아닐 때 가능한 거 같아요 어쨌든 이 키리코는 지원가다 보니까 이 쿠나이라는 걸로 이렇게 딜 보탬을 해줘야 되는 거여서 우리 팀이 뭘 봐주고 있는지 그걸 체크해서 도와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판단 하나하나가 중요한 거야 근데 에코를 보다가 여기서 둠피스트 스킬 소리가 들렸는데 나한테 안 와 저쪽에서 싸우고 있다는 거겠지? 내가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팀 좀 도와주러 가는 순보를 타요 아나로 바꿔 갔어요? 야씨 어우야 서로 스킬팔 잘 피해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이런 플레이를 하지? 난 살다살다 이런 플레이를 해본 적이 없는데 개멋있다 한 발 맞추고 미리 너 내려올 거지? 수리탕 미리 까놔 이 타이밍 맞춰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야? 와 와 아니 수류탄이랑 이 정화의 방울에 대한 이 엄청난 이해도 그렇군 sed 아니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 거야 도대체? 수면초 쿨타임 2초 투하중에 침착하게 주먹질 한방 튕겨내기 끝나는거 확실히 보고서 에임 끝까지 따라가서 와 이걸 재워요 지금 좀 이런게 중요한거 같아요 여러분 아나할 때 제일 중요한게 뭐냐면 겐지 소리가 들려오잖아요 그리고 수면총을 쐈잖아요 겐지가 나를 물러오는게 느껴지는 이 사운드 플레이가 들릴때 자연스럽게 포지션 이동하는거 힐 딜 주면서 우리들의 티어에서 뚜벅이들이 힐러를 할때 이 자리에 있으면 계속 한타가 끝날때까지 이 자리에 있어 그게 아니라 우리들의 강한 턴에는 살짝 앞걸음지 쳐주고 내가 좀 스킬써서 약한 턴에는 자연스럽게 빠져주고 이런 플레이가 되게 중요한데 이런 사소한 부분들이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와 근데 이것도 포지션 진짜 좋다 아 여기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구나 지금 1거점이 안밀렸지만 어차피 1거점 마지막에서 싸우게 되면은 이쪽 진영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있을때 뚜벅이들 포지션이 되게 애매해 맨날 여기서 싸우고 여기서 싸우고 그게 아니라 어차피 여기서 싸움이 벌어질건 아니까 미리 여기서 2층 자리 잡아놓는거죠 이러면은 둠피스 겐지가 물로 올 수도 없고 물로 오더라도 상당한 리스크를 짐어줘야되고 난 당해졌다 내밀리 돌격해 아 나 힐주기 너무 편해보이죠 딜러키도 편해보이고 실벤도 들어갔구요 상대는 당연히 아나 못 물러오죠 그리고 우리들은 진짜 이런거를 또 배울줄 알아야 되는게 뭐냐면은 구론즈 실버 골드까지 자주 나오는 플레이인데 화물이 여기 있다고 여기서 수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앞에 나와서 좋은 포지션 잡고서 항상 수별 준비를 해야된다라는거죠 아 위도우 잡고 와 씨 아니 근데 이 예측이 진짜 미쳤다 여우길 찾구요 그쵸 이 여우길도 이런식으로 킬을 낼 수 있는 파이밍에 까는게 상당히 중요한거 같아요 이 여우길 어떻게 깔아야 되는지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상대가 좀 깊숙이 들어와서 본인 생존기를 써서 뒤로 빠지더라도 물이 앞으로 쫓아갈 수 있는 거리 정도 된다 내가 여우길 깔아서 킬을 낼 수 있는 각이 나온다 싶으면 쓰면 되는 나 궁금한게 있는데 왜 옛날처럼 키리코가 사이드를 많이 돌지 않는걸까요 에코가 있으면 사이드 돌기에 빡세다는게 상대 에코 때문에 혼자 가는게 부담스럽다라는거죠 경쟁전에서 힐러가 킬 안 부족한 힐러고 상대가 사이드 꽉 잡는 영웅들이 아니면 무조건 돌아주는게 그럼 좋은거겠네요 여전히 애들 하늘에 복구해서 미리 지금 포지션을 잡을때도 이쪽으로 가서 잡는것보다 어차피 상대는 여기까지 들어와야되고 나는 반대쪽에서 힐 줄 수 있으니까 양각도 잡으면서 상대가 깊숙이 들어온턴에 이쪽에 진영을 갈라주는 여우길 여기서도 이런것도 되게 사소한 판단이지만 계속해서 중요한게 뭐냐면 여기서 나노민스턴 갔죠 여기서 수면총 잤잖아 이미 내가 이거 잔거 봤을때는 1초정도 지난 뒤였고 윈스턴 이제 곧 일어나 자는거 봤다고 그냥 무척추 반사신경으로 무조건 정알방울 던져줄 필요는 없다라는거지 정알방울 날아가는 시간까지 계산하면 오히려 어차피 일어나니까 중요한 장면이 또 나왔는데 우리들이 되게 관시하는것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밥 복제쓴 에코 그 친구들을 힐 케어를 별로 신경 안써줘요 어차피 밥은 추가 목숨이니까 뭐 죽어도 상관없다? 에코 복제 끝나더라도 에코 목숨도 다시 살아나니까 다른 애들부터 그냥 케어해주자라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밥을 이렇게 포커싱하고 있는 순간에 한번 케어해서 버티게 해주잖아요 그것만큼 짜증나는게 없고 또 복제쓴 에코가 딜 넣었을때 궁극기 버프가 있잖아요 궁극기가 상당히 빨리 차는 그만큼 똑같은 힐을 넣어주더라도 복제된 에코에게 힐을 줬을때 기대치가 더 큰거거든요 그쪽에 포커싱 들어가고 있을때 한번 케어해주는게 상대입장에선 더 짜증난다라는거죠 대회에서 자주 나오는 루시우 키리코일때는 루시우 힐양이 부족하니까 정면에서 힐 사운도 도와주고 또 에코가 자주 나오다보니까 사이드 먹기 힘들어서 정면에서 딜과 힐을 넣어주는 키리코였다면 이번에는 사이드 딜각을 잡아주는 키리코 라고 해요 지금도 여우길을 이런식으로 깔 것도 참 중요한거같애 매번 깔 때 굳이 뭐 상대가 있는 길에 까는게 아니라 이렇게 깔면은 슥 가잖아요 여우길이 이러면 지금 상대방 입장에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포지션이죠 뒤로 뺀다고 여우길로부터 숨을 수 있는것도 아니고 상대 진영도 갈라주면서 여우기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 상대가 사이드 먹기에 강한 조합이 아니니까 자 이럴때는 내가 사이드 먹어주면서 양각 잡아주는거 너무 중요하다 우와 와 에잎 뭐야 철옥 마저오게 쓰면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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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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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스턴 나왔으니까 윈스턴 따라다니면서 포커싱 도와주겠죠 똑같이 딜을 넣고 사이드를 돌아주더라도 우리팀 탱커가 뭐냐에 따라서 플레이를 다르게 가져가줄 필요가 있어요 렉킹볼일 때는 좀 양각을 잡아주면서 렉킹볼 찍는 곳에 같이 딜을 넣어준다면 윈스턴이 나왔을 때는 윈스턴을 따라다녀주면서 같이 딜을 넣어주는 등 마지막으로 바티스트를 꺼내셨다는 판 보고서 끝내보도록 할게요 바티스트도 이거 놓치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팀 정확하게 내가 몸뚱아리 맞출 수 있을 때는 몸뚱아리 맞춰야지 벽에 맞춰서 힐 주면 힐량 더 딸립니다 몸을 정확히 맞췄을 때 힐이 더 들어가요 와... 부사양치 까는 디테일도 벽 껴서 항상 부사양치 쉽게 안 부개지게 와... 꼭 한발씩 딜깍 나오면 섞어주는거 이거는... 너무 중요하다고도 지난번에도 배웠는데 힐 주고 다음 힐 주기까지 딜레이가 있으니까 그 딜레이 동안에 좌클릭 한발씩 섞어주는거 너무 중요하다고 했죠 와... 여기다 딜 보태주기 트레이저 일상생활에 진짜 멋질거야 나를 좀 봐줬나 와... 아니 그니까 여기서도 판단이 미쳤던게 뭐냐면은 여기서 키리코 치명상으로 내려왔을 때 불사 던져줄만 하잖아요 근데 우리 키리코가 순버랑 정화예방으로 있을거를 알고 있으니까 굳이 불사양치 안 깔아준거죠 니 알아서 살아와라 그래서 여기서 아꼈던 불사장치 더 중요한 순간에 쓰게 되는거죠 이런식으로 펄스 부착당했을때 어... 뒤에 제냐타 있는거 느껴지자마자 바로 돌아서 궁쓰기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궁극기 같지만 이 궁을 쓰므로써 제냐타는 머리를 숨길 수 밖에 없고 이 두명은 고립될 수 밖에 없어요 뭐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 두시즌 챔피언 그리고 1등을 찍으면서 다양한 힐러를 플레이한 핀님의 플레이를 관찰해봤구요 또 놀라운 사실 핀님은 최근 일본 진출에 성공해서 상당히 흥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한국어로도 방송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유튜브 놀러가셔서 구독과 좋아요 해놓고 마저 더 배워봐도 좋을 것 같구요 그럼 저는 또 다음에는 더 다양한 소식과 즐거운 컨텐츠로 돌아올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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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